안녕하세요. 끄나케입니다. 안녕. 여러분 드디어 저희 V앱이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콘텐츠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은 저희에게 자연시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유시간이요? 네, 유진 씨 바로 설명해 주세요. 예전에 저희가 자주 한창 보던 가족물학관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귀에다가 이따만한 귀마개 같은 거 끼고 이렇게 뒤돌아서 있다가 문제를 보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줘서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상대방이 그 문제의 상대방이 입을 보고 아 저기 뭐다 싶은 걸 말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게임 규칙은 간단합니다. 다섯 명이서 2대2로 나누고 한 명 남은 사람은 이제 솔로가 되는데 네,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그 남은 한 명과 또 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깍두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명은 두 게임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뭐야, 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말로만, 어쩌로 오로지 입모양으로만 소리를 맞춰주시면 되나요? 소리되게 또 이인팀에게는 상품이 있고 진팀에게는 벌칙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단체벌칙이라고 하시던데요? 아, 단체벌칙이라고 하시던데요? 아, 단체벌칙이라고 하시던데요? 팀 벌칙이라고 하시던데요? 팀 벌칙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희가 헤드폰이랑 인이어를 두 개 다 쓸 거예요. 아예 진짜 못 들리게 이중 보안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제한 시간은 노래 한 곡이 끝날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점 유의하시고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뿅! 아, 일단 팀을 뽑아야죠. 대댄치스. 대댄치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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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려도 한판 대댄치스지. 대댄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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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은 거지. 한 명. 그냥 여기서 묵지 한 날. 대댄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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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팀이고. 이렇게 하고. 어색한. 우리 둘이 팀이고. 보자팀. 승준이가 이제 솔로로 우선. 형은 혼자 말하고 혼자 맞춰야 돼. 형 외로워 보인다. 벽에 관사시켜서. 고을 보면서 해야 돼. 고을 보면서. 굉장히 외로워 보인다 형. 거기 주장 누구예요? 까뚜기. 형 너만 해. 까뚜기. 먼저 진사람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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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사람. 내가 이겨야 돼. 그럼 먼저 하시면 돼. 진사람 먼저 한 번. 이 친구는 안 보여주네. 형은. 형은. 형은 잘 구경하다가. 승헌이. 형은 잘 구경하다가. 저희 모자팀이 먼저 하게 되었는데. 형이 헤드폰 쓰실래요? 아니면. 하실래요? 제가 쓰겠습니다. 그럼 제가 맞추도록.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먼저 하나요? 네. 그러면 저희에게 인이어와.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헤드폰은 뭐지? 들리는데도 말아주세요. 인이어. 가만히 있으라고. 어떻게 차는 거니?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 상품을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이런 데는 상관없어. 빨리. 들리는데로 말하면서 리액션 크게. 인이어는 인성 씨의 협찬이고요. 헤드폰은 지윤 씨의 협찬입니다. 꽉 켜. 근데 이거 내가 차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들리는데로 말하면서 리액션 크게. 진짜요? 들리는데로 말하면서 리액션 크게. 들리는데로 말하면서 리액션 크게. 들리는데로 말하는 거야. 이제 끝나고 형. 들려간대. 들려간대. 들어갑시다. 일단.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다고. 소리 들려줘봐. 유진이 형 바보. 야야. 들리는데. 야. 웃어? 야. 야. 노래 크게 틀려야지. 다시 해봐. 다시. 노래 틀리고 그랬어? 이진이 형 바보. 이진이 형 바보. 야. 안 들려. 안 들린다. 이렇게 이걸 눌러야 될 것 같아. 뒤로. 뒤로. 야. 빨리 와. 엄마. 뒤로 오라고 엄마. 눌러. 한쪽 앉으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뒤에서 눌러줄게요. 자기가 누르면 돼요. 이준 씨는 뒤를 돌아봐 주시고요. 깍두기 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문제를 내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봐야 돼. 아. 너가 내는 맛. 여기서 모두 확인 맞추는 맛. 해줘요. 해줘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노래 처음부터 다시 틀어요. 형. 어. 안 들려. 잠깐만. 이 모양으로. 아니. 노래 처음부터 다시 틀라고. 일단. 오케이. 귀여워. 아니. 노래 처음부터 다시 틀라고. 나랑 사귀자고. 알았어?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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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문제 낼게요. 근데 이거. 나 누가 눌러줘야 돼. 뒤에. 알 수 없는 댄스 음악이야. 제목이. 안 켰어. 엄청 이상한 거야. 껴 껴 껴. 제 말 듣고 있는 사람. 뒤에 눌러주는 사람 있는 거예요? 어. 얘 문제 들어야 되잖아. 이거 문제 잠깐만 보여주고. 잠깐 보여주고. 괜찮아? 어. 굉장히 뽑고. 준비가 좀 기네요. 귀찮아. 안 껴졌어요. 아. 이거 지금. 야. 이거 반대로 뽑아야돼요. 아니. 아. 띵끅.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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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천국 다시 틀어주세요. 천국 다시 틀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아. 뭔지 알아야 되잖아. 너 지금 너가 말하잖아요. 아. 맞네. 나 소리내서 말할테지. 준비 시작. 잠시만요. 이거 보여주고. 제가 이거 귀마귀를 하면 시작하세요. 시작.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내가 춤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잠깐만.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왜 그래. 야. 다음 다음 다음. 유진아. 다음 다음 다음. 아니. 다 조용히 해. 오래도록 고맙도록. 오래도록 고맙도록. 뭔지. 오래도 고맙고? 아니. 오래도록 고맙도록. 오래도 고맙도록. 아니. 오래도록 고맙도록. 오래도 고맙고. 아니. 오래를 왜 고마워해. 오래도록 고맙도록. 오래도 고맙고. 오래도 고맙고. 어려워. 좋아. 계속해. 오래도록. 오. 레. 도. 로. 오래도 고맙고. 오래도. 왜 이렇게 해야 돼. 뭐. 오. 오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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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도. 아니. 고래도 레. 오래. 오래. 오. 레. 도. 아니. 도. 오. 로. 고. 오. 레. 레 레 레 레 레 오래도 오래 오래도 패스 해주세요 오래도 오래도 바람이나 종쇄 왜 침을 뱉어요? 바람이나 종쇄 바람이 바람이나 바람이나 바람이가 바람이나 바람이 나 바람이나 바람이나, 좀, 쇠 바람이 좀 쐬자 바람이나, 좀, 쇠 바람이나 좀 쇠 뭐야 저게 너도 나에게 오린말길 저런 말이야 난 저를 보면 어렵다 오린말길이라는게 뭐야 나 처음 들어봤어 저런 말이야 너도 서동? 너도 나에게 사랑해? 너도 나에게 너도 나랑 해? 뭘해 너도 나에게 너도 나랑 너도 다 나 너도 나 르네? 패스 패스 어려워 말이 너무 어렵다 오그라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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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깍지? 손깍지가 왜 나와? 어렵나봐 진짜 오그라든다는 진짜 어렵다 오 오 나 노래 끝났어 끝났어요? 뭐야 너무 어려운데? 끝났어? 두 문제 끝났어? 두 문제?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게 뭐예요 노래 제목이에요 너도 나에게 오린말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야 너는 성량이 부족해 내가 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진짜 어려운데? 이거 헤드폰을 뚫을만한 성량이 되는거야 여러분 저희 모자팀에 두 문제를 맞췄습니다 어때요? 뚫을 수가 없어 어때? 입모양이 어떻게 뚫을 수 근데 박수 승주씨가 누르면 아파 여기가 그냥 진짜 근데 굳이 안 누르면 될 거 같아 입모양으로 맞추는 거 아닌 이상은 손깍지가 형 손깍지라고 그랬어요 오그라든다는 들려? 난 이걸 안 켜도 안 들려 시작된거야? 난 이걸 안 껴도 안 들려 너무 어려운데? 들려? 엄마 엄마 이리 와봐 엄마 박승준이 이렇게 한다고 할까? 제가 이렇게 부서진다 가만있어 들려? 신나? 노래 처음부터 다시 틀어드릴게요 좋냐? 어 하나 거봐 엄청 세다니까 안 들리지 안 들리지 들려? 하나 여러분 이게 노래 제목도 있고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볼륨 볼륨 이게 최대였어요 이거 안 틀렸어 안 눌러도 될 거 같은데 안 눌러도 될 거 같아요 하나 둘 스타트 꺼져가는 틈 짙어진 어두운 빛이 어두운 빛이 꺼져가는 틈 꺼져가는 틈 어두운 빛이 꺼져가는 틈 짙어진 어두운 빛이 어 뭐야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터져가는 틈 어 짙어진 어두운 빛이 그렇지 정답 숨바꼬 질 똥꼬팡구 똥 눌러야 돼 숨바꼬 질 숨바꼬질 숨바꼬질 이럴 거면 이럴 거면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그렇지 이러지 말지라고 했어 맞아 이럴 거면 이러지 말지 이러지 말지라고 이러지 말지 이럴 거면 이럴 거면 그러지 그러지 말지 오케이 덕수도 뭐야 뭐래 덕수구 척추 아 덕수구 척추를 뽑아버려 덕수구 척추핑크 덕수구 청춘을 덕수구 덕수구 경복궁 만수르 엄마 덕수구 축구선수 패스 패스 내 입술 김지윤 내 입술 엄마 김지윤 말고 내 입술 어? 내 말이야 어? 어 내 입술 내 입술 내 힘줄 내 입술 아 뭐라도 던져나 내 입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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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패스 없어? 어 내 입술 대힙줄? 대힙줄? 에이 나이스 패스 어? 똑같은 거 나왔어 꼭 꼭 꼭 꼭 꼭 숨어라 내가 입술 내 입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꼭 얘기해 봐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오케이 오피셜 리 오피 정리 오피 오 오 오 오 오 피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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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셜 리 오피셜 리 오 미싱 유 그렇지? 이거 앉아보면 들린다니까 그대에 그대에 해봐 그대에 이제 해? 좋아요가 좋아요? 아 뭐에요? 초승달 들렸어 뭐임마? 그대에 그대에 안마! 끝났어요 아 근데 이게 마지막 거 뭐야? 마지막 거 뭐였어? 그대의 목소리가 좋아요 그대의 목소리가 좋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어려운데? 야 잘하네 내가 잘하는거야 내가 잘하는거야 근데 이거 누르니까 더 잘 들려 누르니까 더 잘 들린다고? 뭐지? 난 누르니까 아예 안들린다 누르니까 소리가 작아져 그럼 이게 이게 합산해서 하는거죠? 바꿔가지고 승준이 먼저 해야하는게 아닌가? 아 그런가? 일단 결판을 짓고 마무리로 그래요 지금 몇문제에요? 몇문제에요? 둘 둘 제가 잘해줄게 어? 문제를 내줘요 여기서 내줘요 아 제가 내줘게 이거 쉽지 승준이가 해야지 승준이가 될거에요 쟤는 마지막이야 이틀 제대로 꽂았어 다와?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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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틀면 돼 꺼 꺼 꺼 꺼 꺼 자 시작해볼까? 우리 또 어디야? 그래 준비 준비 준비되셨어요? 유지씨? 오늘부터 우리는 메고스타즈2 준비 시작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오 패스 패스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정신사람하니까 가만있어 막 다시 봄 당치고 봄 안돼 안돼 다시 다쳐버려 다 시 다쳐 다 시 다쳐 다 시 다치 다 시 다치 그치 그치 다시 붐 붐 아 오늘도 봄 다시 붐 붐 붐 다쳐라 봄 다 패스 어떻게 하냐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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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이 너의 핏줄이 밑줄 힘줄 밑줄 민율 주님 주님 봄 너의 너의 밑줄 주님이란 거 밑 빈 빈 빈 빈 나가라 나가라 똑바로 하네 밑 줄 빈 와 뭐라 바보 아니라네 너의 너의 밑 줄 눈빈 알 알 아뇨 아름 아름 답던 단편 때로 태도 아 비슷하긴 해라 뭐하는 거야 아름답던 때로 아름답게 너네 아름답던 때로 아름답편태도 뭐라 너가 뭐라고 하는거야? 춤춰 춤춰 아름 아름 답변 아름 아름 답변 형이 헤드폰 소리를 뚫어야 된다니까 뚫어버려 뚫어도 안되는거 같아 아름 답변 넘겨 내가 너무 괴롭다 내꺼인 듯 내꺼지 진짜 못하네 내꺼인 듯 내꺼기 내꺼인 내꺼기 아니 다 듣고 좀 말해봐 이모야 똑같이 하잖아 형이 그냥 좀 말해 내꺼인 듯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같은 너 이게 뭐야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사랑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얼굴 빠트루쭈 빠트루쭈 뭐라는거야 사랑에 빠질 수 빠루쭈쭈 빠질 수 사랑에 파트라쭈 빠질 수 없는 얼굴 파쭈가닌더 뭐 뭐라 사랑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끝났어 뭐였어요 야 넌 진짜 못한다 진짜 모르는데 근데 이거 살짝살짝 들려 사랑해 이럴때마다 근데 왜 그렇게 들리는데 들리는데 왜 너무 어려운데 뭐라고 그랬어 나 진짜 제대로 했거든 뭐였어? 우선 맨 처음에 원효길 13로 우리 꽤 어렵네 보자마자 패스하고 보자마자 패스하고 난 뭐 내가 사랑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얼굴이랑 그냥 어렵다 너 때문에 뭐 엄마 봤지? 엄마 선생님 그 탬버린이래 죄송해요 야야야 바보냐? 영원히 있어 인성아 안 들려 안 들려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아 인성아 안 써도 돼 써 인성아 가만 좀 있어봐 인성아 인성아 가만 좀 있어봐 가자 가자 인성아 가만 좀 있어봐 아직 시작할게 가만있어봐 나 시작할테니깐 시작하면 알아서 할게 가만있어 바보 야 엄마 해 해 해 잠깐만 할게 왜 안해 스탑 정신 사나워라 할게 야 봐 나를 봐 음악 빨리 할게 시 다시 검은 테이프로 가세요 다시 나와 Y&B Y&B 엔터테인먼트 이게 소리 안 내도 되네 소리 안 질러도 되네 빨리 좀 밀으셔야 되는데 다이파 인마 짜쇼 다이파 당근 다 다을 듯 당근 다을 듯 나 나은 다을 듯 뭐같아 다을 듯 나근에 나은이 다을 듯 말듯 다을 듯 말 듯 다을 듯 말 듯 나그지만은 바그지만은 날 집중해 다을 듯 다을 나 나 나 나 나 다 다 다 다 다그치지만 다 다 다그 다르지만 다르지만 의 다큰 의 다흥 의 다흥 다흥 에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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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난 난 늑대고 난 난 치호 난 늑대고 난 그대로 난 늑대고 넌 미녀 난 그대로 널 밀어 난 난 난 난 그냥 따라해봐 난 난 늑대고 늑대고 넌 그대로 난 그대로 난 그대로 널 믿어 난 그대로 널 믿어 난 난 난 난 넌 난 늑대고 아 패스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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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뭐하는거야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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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 타이밍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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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프 허브 허브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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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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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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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못 맞추면서 뭘 하겠다 우 주 우 주 보물 끝났어 끝났어 하나 아닌데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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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몇개요 한 번 더 해? 우리 졌어 한 번 더 해? 저희 총 몇개요? 일곱개 가위바위보 너 왜 이렇게 못내? 이 모양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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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여러분 저는 살 길이 두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 형 먼저 여기 껴줄게 잘 듣는 건 굳이 희준이 지금 우리 몇 문제지? 저희 둘이 세 문제라 저희가 꼴찌가 유력한데 저는 여기서 세 문제를 맞추면 이진이 혼자 꼴찌 춤춰 나 혼자 꼴찌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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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침패? 그래 뭐든 해봐 바보같은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돼 뭘 이렇게 해? 빨리 껴 불경에 오는 거 같은데 뭐야 불경이야 불경을 모르는데 잘 낀다 잘 껴 잘 껴 손준아 오지마 손준아 빨리 이리와 스마일 김치 김치 만세 해봐 만세 만세 그래 잘한다 할게 이제 해 할게 준비 화이팅 준비 시 날 잘 봐야 눈 아니 눈 눈 눈 눈 눈 눈이 마주친 순간 눈이 마주친 우리 마실리 아니 믹스하긴 해 안생겼다고? 아니 그거야 그거야 눈 눈 눈 훗 그래 눈 훗 눈 눈 눈 한글을 생각하면서 해봐 단어를 생각하면서 해봐 나 특별하네 눈이 마주친 야 너 아까 내 사진 올렸지 눈이 마주친 엄마 엄마 우리 마실 구렉 너 아까 나 자고 있는 사진 올렸지 됐어 어? 할말를 드릴게 줄래? 구렉 신 풍력 부치 부처? 아니 형 한글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한글을 하시라고요 아저씨 신 풍력 신 풍력 신봉산 신 안 들려 이거 빼줘 뭘 빼 신 풍력 신봉산 뭐야 신 풍력 이번 출국 블루스 이번주 뮤비 뮤비의 주인공 누구? 어? 신 풍력 이번 출국 블루스 신봉산 이번주 뮤비 아 됐어 진짜 오오오오오오 노아 노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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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겠나 아주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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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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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아 보아 여긴 안 봐도 돼 노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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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노아 좋아 좋아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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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뭐야? 나도 바보 아니야 이따가 저희 레슨할때 승둥이 형 국어수업 좀 해볼래 1994년 아 뭐라도 던져봐 1994년 이번주 10... 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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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안 들려도 천 천 천 샨 학천 지누샨 뭐야 천 샨 천 혼 샨 천 샨 샨 샨 샨 샨 아니 여기 찍지마 아니 말시키지마세요 천 천 청 천 샨 1994년 어? 뭐라고 어렵다 패스 패스 와 이거 쉽다 이건 내게 내게 오 남은 어? 내게 남은 다람쥐 내게 이형 뭐하러 다람쥐 내게 남은 아 내가 잠시 내게 남은 내게 잠시 내게 남은 내가 다마고치 내게 뭐 내게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내가 잠시 너에게 살았다는 걸 오 틀렸어 틀렸어 끝났어 끝났어 좋아 형 일곱 문제나 맞췄어 진짜 아무것도 그냥 일곱 문제나 맞췄어 뭐였어 내게 남은 사람 와 진짜 못한다 와 근데 이 노예가 되게 신나네 근데 이게 내가 저쪽으로 춤을 추게 돼 근데 어떻게 맞췄 저 형들 아 근데 형들이 쉬었어 아니야 내가 잘 된 거야 근데 너희 문제부에 우리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답 답 시블이 이게 뭐야 원효로 원효로 일기 이거 어떻게 맞췄어 빨리 빨리 깨우세요 이 시각 하체가 27만 개가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 박수 박수 리액션 안되지 와우 박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잘 거야 우리 잘 거야 이게 더 어려워 음영씨 우리 음영 쭉쭉 따봉따봉 쭉쭉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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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들어 들려 들리는데로 말하면서 리액션 크게 들려 물어보잖아 형 안 들어오면 되지 잘해보자 그래 시작할게 내 꽁아 뒤로 좀 뒤로 어디로 너나 오세요 너나 와봐 자 시작할게 준비 시작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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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밖에 생명의 창밖에 크레파스 아 빨리해요 빨리해 사랑은 창밖에 남에게 남에게 창밖에 생각에 입모양을 좋게 보여 창 사 사랑은 사랑은 창 장기 패스트 패스트 이거 쉽다 이거 쉽다 이거 쉽다 1월부터 이걸 뭐냐 1월부터 2월 문정 패스트 문정은 뭐야 못답힌 못답힌 꽃 꽃 꽃 한송이 빛이 내린다 빛을 내겠다 빛이 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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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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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빛이 내린다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랄라 오오 오오 띵딩동 띵동댕 띵동댕 유치원 띵 띵 뭐라 해봐 노래 제목이라니까 얘네 뭐하는거야 띵 띵 띵 뭐라는거야 뭐라는거야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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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알기라 띵띵띵띵 띵띵띵뿵 띵띵띵띵 가로수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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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 그늘 아래서면 오오오오 굳세어라 굳세어라 금순아 오오오오 뭐야 24시간이 20cm야 24시간이 24시간이 끝났어 몇문제 잘하는데? 몇문제 잘 쓰셨어요 입모양보다 그냥 하나 듣고 빡치게 나면 24시간이 뭐지 여러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잘하네 아 왜 옆에서 웃겨 오늘 링딩동 링딩동 링딩딩동 링딩딩이 링딩동이 뭐야 링딩딩딩딩딩 자 여러분 결과 발표만 알겠습니다 자 모자팀이 총 3문제 맞히셨고요 김치팀 7문제 그리고 승준, 휴준 5문제 맞히셨고요 1등은 저희 김치팀이고요 승준, 휴준팀 다 김치 아닙니다 3등은 이쪽이니까 이쪽은 벌칙을 아뇨, 저는 선택하면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럼 형 혼자 벌칙이 뭐예요? 네, 형 혼자 벌칙 만들게요 과연 벌칙은 무엇일까요? 벌칙 먼저 뽑겠습니다 아 벌칙 뽑는 거야? 이진이 형 같이 해주고 싶은데 미안해요 여러분 이 시각 3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빽 30만 자 벌칙을 공개해주세요 벌칙을 공개해주세요 재미없을 거 같아요 어떻게 해서? 뭔데? 포스트 1대기 잘할 거 같아 벌칙 생각보다 큰 벌칙이 아니네 몇 개 붙여야 돼요? 아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맘대로 7개? 1등 1등 먼저 1등 먼저 1등 팀이 이긴 사람이 저걸 뽑는 거라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2등은 뭐야? 2등은 아무것도 없어 흰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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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한거지 흰색 흰색 분명히 얘네 흰색 이거 3개 하시다가 용지가 부족해서 이거 맞죠? 아닌데 흰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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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부터 해야 되는거야? 그럼 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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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사고 커피숍 10회 2호권 감사합니다 우리 5개씩 나눠가지고 와 대박이다 굿굿 커피숍은 여기 꿀샷 근데 2등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러면 와 왜 짱 좋은데? 좋은데 흰색깔 흰색깔 다른 그것도 봐보면 안 돼 그냥? 네 됐습니다 끝나고 보는 걸로 찜 딱 10회 이런거지 아 귀여워 그럼 커피숍 10회를 얻었네 네 그러면 유진이형 하나씩 한 명씩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는거야? 오케이 붙이고 싶은데 붙이면 돼 꼭 얼굴에다 붙여야 되는거에요? 모자 좀 살짝만 벗어주세요 아 이렇게 보이는대로 합시다 네? 유진이형 지금 머리스타일이 아 뒤집어서 어 괜찮아 이쁜데? 머리 이쁜데? 아까랑 똑같네 아까랑 똑같은가요? 형 그냥 벗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네? 네 어 벗는 똑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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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해주세요 여기 떨어졌어 됐어 됐어 네 개만 붙여주세요 한 개만 더 붙여도 안돼? 어 붙여도 한 사람당 하나에요 아 사라져 알았어 자 준비 이게 제한시간만 더 줘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떼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응 움직이면 안돼 이거 타면 안돼 그냥 딱 고정한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귀여워 아아 뭐야? 아가 아가 껴아놔도 돼요 귀여웠어요 껴아놔도 돼요 왜 이렇게 아가 아가 찜질방 닮았어 아 찜질방 닮았어 찜질방닮이 어떻게 되어 있는거야? 상소방 귀여워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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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돼 귀를 움직여봐 귀에 움직여봐 귀에 바람이 들어 봐 귀를 긴 거다. 귀를 바람 나와. 황폭팩 닮았어. 너 이름이 뭐야? 셀리 안녕. 안녕? 셀리야. 심기 불편해지. 근데 이걸 못 하면 또 벌칙이 뭐예요? 그럼 하나 더 뽑은 거지. 제 시간 있나요? 해봐. 그럼 귀를 나와. 또 해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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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 없습니다. 다시 벌칙을 뽑아주세요. 작가님들 우리 가차 없어요. 벌칙을 몇 길을 하는 거야? 작가님들. 성공할 때까지. 가로수길에서 세금 외치기. 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면 되나요? 가로수길로? 인스타에 올리는 거야? 우리 그러면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 12시 전에 올릴게요. 제가 인스타 하나 올릴 거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거 몇 시까지 올려야 돼요? 내일 낮에?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갑자기 룰이 없던 룰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아카라 이거 브이팩하기 전에 뭐 안 드셨어요? 배고파요. 형이 뭐 먹었어요? 우리 저를 안 먹었어요. 여러분! 댓글에 이렇게 뭘 먹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오늘도 두 번째 이렇게 게임을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재미있었나요? 가차 타자. 형이랑 나랑 가차 타를. 됐어. 안녕! 재훈 오빠. 오빠는 하트할 생각도 하지 마요. 나도 이거. 오빠 하트 받기도 싫어요. 이거 거짓말의 시. 어? 거짓말의 시. 인식 사과물 놀리세요. 맞아. 장난. 곧 10시인데. 승준이 오빠. 왜 이렇게 못 맞춰요? 바보같이. 뒤로 오십시다. 뒤로 오세요. 무슨 소리야 하는 거 없잖아. 승준이 오빠 패션 테러리스트다. 승준 오빠. 그 옷 어디서 왔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오늘 금옥여고. 부천 어무이고. 부천 어무이고. 좋았어요. 똑똑 크나큰이 왔습니다. 또 할 거예요. 또 해요. 근데 진짜 좋았어요. 네. 진짜로. 금옥여고와. 부천 원미고. 근데 원미고 그 공학이잖아요. 원미고 공학인데. 제가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남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남학생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저희 오늘. 그 브로마인드를. 마인드. 아니아니요. 브로마인드를. 죄송해요. 지금 노래 아직도 빰빰빰빰빰. 브로마인드를 한 열 다섯 장 정도 가져갔는데. 남학생분들이 여덟 장 정도. 맞아요. 반 이상을 타갔었어요. 네. 근데 남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요? 알쓰. 그리고. 똑똑 크나큰이 왔습니다는.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아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예. 많은.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이게 뭔 말이지. 얼굴 씻어가지고. 얼굴 지금 씻어보래요. 지금요? 나 지금 한번 씻어볼게. 승준아. 승준아. 물구먼 모자 봐. 곱둥이 해봐. 곱둥이 해봐. 곱둥이 해봐. 곱둥이 해봐요. 곱둥이 해봐. 곱둥이 해봐. 안 했었어? 김치오빠. 안녕. 김치오빠. 정 장성고도 와줘요 가고 싶어요 하지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아 근데 근데 자 오늘 하트 대박이다 335,700 여러분 이제 곧 앞으로 고3 여러분들은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11월이지만 아직 한참 남았죠? 네 그러니까 내공을 쌓으셔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할테니까 많은 공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능을 우리 크나큰이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수능을 크나큰이 응원합니다 근데 궁금한거 있는데 여기 그 재생 표시에 5,700이 뭐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지금 5,700분이 보고 계신거 아니면 클릭스에요 생방은 보고 계신거에요 조회수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조회수는 녹방부터가 조회수로 들어가구요 이게 보고 있는게 아니라 오늘도 만날래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걸 하잖아요 이걸 저희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도 빠지진 않아요 아 이거 나가도 빠지던데요 나가서 빠진다고요? 네 취업 응원동 취업 진짜? 응 나가도 빠지던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꼭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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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브이앱 오늘도 만날래요 내일도 만날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작가님 그냥 작가님 작가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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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노래가사구나 그냥 다음에는 우리 칠판에다 써놓을까봐요 옆에다가 정방판에다가 LED로 해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볼 수 있게 우리 내일은 뒤로 좀만 더 가 뒤로 좀만 더 가 우리 내일은 엠카가 있잖아요 네 엠카운트다운 엠카운트다운 많은 시청 부탁드리구요 네 저희 크나큰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훈이 형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엠카운트다운 많이 받으시구요 내일 오시는 분들 저희가 임원으로 또 나가잖아요 그거 임원 스티커 붙여주셨는데 이거 할거니까 출첵이랑 공지사항 저희가 알려드리구요 많이 와주시구요 이게 제가 한가지 알려드리는게 저희 임원 이벤트 하는게 제가 나갔다고 해서 이제 제가 빠지는게 아니라 또 랜덤으로 이렇게 골라서 제가 또 나가게 될 줄 모르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는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고사 화이팅! 중간고사 이제 또? 네 스윙평가 화이팅! 중간고사 화이팅! 아 그리고 앞으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따뜻한 옷차림 감사하겠습니다 싸인회 토요일 수원 6시고요 일요일 강남 5시입니다 네 강남이 고속터미널이죠 네 네 강남은 고속터미널 센트럴 시티 맞죠? 네 센트럴 시티 자격증 화이팅! 반디스 대 루이 네 반디 반디 어떻게 해? 어쨌든 반디 앤 로이스 토요일 날 수원 일요일 날 강남 이제 고속터미널역 센트럴 시티에서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단체 하트로 마무리해주세요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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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받아라 얍 얍 여러분 받아라 얍 맛있는 저녁 보내시고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가족과 언제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지구를 지키십시오 가족분들과 과제 파이팅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이신이가 머릿속에 자꾸 디스콘하게 저희 이제 레슨이거든요 이제 하트가 이제 40개가 마무리합시다 저희 크나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언제나 활기찬 크나큰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크나큰이었습니다 안녕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이 음악이에요